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리포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믿음으로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 2일 동안 겨울특별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기쁨을 해보겠고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아비된 목사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목사님도 다시 한번, 어쩌면 목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기쁨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틀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보라현 찬양사님의 또 그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귀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느덧 아쉽게도 그렇죠?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지만 처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으로 이어져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짧게 설교하고 우리 또 모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선언도 했지만 성숙을 이뤄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너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가?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이 질문을 던졌는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기쁨이 없다? 무기력하다? 짜증이 넘친다? 물론 일시적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된다, 반복된다, 끊임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전도자였죠?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상실이 있다면 계속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바고요 여러분 그것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공격하는 아주 주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단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죽어마땅한 인생 그죠? 내가 무엇이길래 벌레 같은 인생 늘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죽어마땅한 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조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줄 믿어요 성령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칼레오치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대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죠 그죠? 여러분 명령이에요 저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그냥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기뻐하면 안 될까? 기뻐하는 게 좋을 텐데가 아니죠 그죠?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 있죠?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죠 그죠? 내 자신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죠? 나의 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말씀 띄워줄까요? 우리 한 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모실 텐데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 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더 크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멘